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제주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김달삼의 주도로 경찰서를 공격하고 우익인사를 습격살해하는 등 무장봉기가 일어나는 4.3사건입니다. 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찰의 발포로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으로 촉발되어 남로당 주도의 무장봉기, 한국전쟁을 거쳐 1954년 한라산 금종령이 해지를 때까지 7년여의 긴 시간 동안 무고한 제주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지난해 개봉했던 오멸감독의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3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연유도 모른 채 피난을 가야 했던 중산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당시 제주 사람들의 슬픈 현실이 가슴에 먹먹하게 남는 영화였습니다. 당시 1948년 10월,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통행금지와 통행하는 자에 대해 총살하겠다는 폭우령을 내렸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강제 이주하는 소개령까지 내렸습니다. 그해 11월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중산간 일대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태워지고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감행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 등 예비검속이 이루어지고 학살이 자행되는 등 광란의 시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4년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되면서 비극은 끝나게 됩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08년 제주시 봉계동에는 4.3평화공원이 개관했습니다. 4.3 사건의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4.3 사건 당시 피난철을 의미하는 30여 미터의 긴 동굴을 지나면 흔들리는 섬, 바람타는 섬, 불타는 섬 등 4.3 사건 전후의 슬픈 역사가 전시되어 있고 특별 전시관에는 다랑시오름 아래에 있는 다랑시굴 학살 현장을 재현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다랑시굴 외에도 제주 전역에는 서달오름이나 너분승이 같은 수많은 사상 관련 역사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기억재편으로 사라진 슬픈 역사는 4월이면 꼭 되새겨집니다. 4월 제주를 찾는다면 4.3평화공원은 한 번쯤 둘러봐야 할 곳입니다. 야생노루를 만날 수 있는 노루관찰 생태원, 삼나무숲길이 아름다운 절물자연휴양림이 4.3평화공원 가는 길에 나란히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